동남권 중심에 위치한 양산이 최근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인 통도사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매화가 걸작인 봄, 시원한 계곡의 여름,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 눈 덮인 고찰의 겨울, 통도사는 사계절 살아있습니다. 통도사로 가는 길은 소나무 숲길입니다. 2km에 걸쳐 아름드리 소나무가 춤을 추듯 펼쳐집니다. 산림청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했습니다. 천년 고찰 통도사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뒤로는 영축산, 신불산이 둘러서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흘러가면서 절경을 연출합니다. 시내 강변 곳곳에는 공원과 파크 골프장이 조성됐습니다. 올해 양산을 찾는 관광객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 시설이 들어서고 도시 철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가 연결되는 동남권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역사 테마공원 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양산시의 고민도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나 숙박시설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KNN 송은재입니다.